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야 평들이 요도탄으로 나간대요. 미쳤다 진짜 이게 사실은 조주는 제대로 못하면 잘 안맞는데 평들이 요도탄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오우 아 와 이거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 왜 이렇게 털어놓아니까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레벨이 1자리 레벨이 1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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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더 빨라냐 아유 10렙이야? 아유 10렙이네요 근데 이 10렙에 1이 근데 일부팔이긴 한데 엄청 이런 것들을 누가 또 막히는 것인지 아유 10렙이 10렙이네요 10렙이네요 아유 10렙이네요 아유 10렙이네요 일단 딜이 너무 많고 어 누가 모르는데? 딜이 60짜리에 요동물이 많아져?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데 이것도 5성 들어가야 내가 볼 수 있는 느낌 살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5성 들어가야 느낌 살아야 옥수에서 딜이 1때맥에서 못참다고 하네 내가 봤을 때 어? 어? 미안해 어? 어? 아 둘이 너무 아쉽다 오직하는 건 너무 되는데 둘이 너무 많네 와우 그러네 갈수록 공격전이 된다 그러네 갈수록 공격전이 된다 힐이 진짜 아쉽네 어? 어? 가드수 5성 되면 피 회복이 상해나는데 그렇군요 어? 딜이 막 100, 200밖에 안들어가 아 이거 특성을 봐서 어느정도 딜이 들어가니까 봐야될 것 같아 어? 아 씻금 가볼께요 드디어 아쉬운 가두소비였다 일단 여러분들도 그냥 느낌만 보세요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등치는 진짜 크다 오 10% 유리 뜨네 뭐지? 기어보스 바운드면 언제 나와요? 이미 나왔어요 오호 오우 어 딜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들어가고 야 요거는 또 원피스에 어느정도 세기반을 적용했네 오호 오호 딜이 안들어가 딜이 안들어가니까 안죽잖아 아직도 이거 장고랑 뭐지? 후찌야 캡틴 크루하고 바운드면은 상점에 있는게 아니고 꺾는거에요 야 딜이 진짜 답이 없는데 어 나는 왜 다 둘다 별로인거 같지? 근데 프랑키 장고는 더 별로네요 딜이 너무 안들어가 그렇다고 빠른것도 아니고 우섬은 또 유도탄인건 되게 좋은데 형 딜이 너무 안들어가 아 이거 플레이하면서 답답했겠다 아 여러분 이거는 리뷰를 할 캐릭터 아닌거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요 거르세요 둘.. 나라면 둘다 걸러요 둘다 거르는데 아 이거는 5성과도 이거 크게 아니 딜이 이게 1대 100 리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해보지만 딜이 메달작이랑 부스트를 떠나서요 이거 1대 100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사이즈가 그냥 나와요 캐릭터의 등급에 따라서요 이정도는 아니라는거에요 1대 100을 진짜 많이 돌려봤지만 어어 우섬이랑 이거 조금 심각하네 아무것도 안껴도 40마리까지는 고전하지않고 그냥 가는게 있구요 근데 이거는 일단 딜 자체가 그냥 안들어가버리니까 합격 오호 이것봐 이래도 아직 킹이 안죽어요 자 너그니 고생했네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이걸 다이어쓰면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이 프랑키장에서 비주얼을 보구요 다이어쓰면 절대 안되고 가두속정도는 유도판이라서 가두속정도는 유도판이라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딜이 또 유도판이나 또 그리고 지금 리더미가 어떻게 보면은 요게 정답일수도 있는데 후랑키 운속보다 코알라가 더 좋게나는거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또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때 큰 의미는 없는거 같아요 스킬쓰면 이거 칼 잡고 빙빙 도는거 하고 후랑키 캐논 쓰는건데 이것도 그렇게 딜으로 푹 뽑았지는 않고 요거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봤을때 지금 추가적인 리뷰는 큰 의미가 없어요